이것저것 아는대로 알려드리는 정보맨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을 필드로 알트코인들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오르기 전에 기회가 다시 온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아직 상장전인 새로운 코인을 소개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제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장되기 전에 많이 받아놓으세요. 곧 상장 예정이랍니다. 무료로 코인을 받는 방법은 제2의 유튜브라 불리는 체인플릭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유튜브는 콘텐츠 제작자와 유튜브가 40대 60으로 광고 수익을 나눠가지는데 체인플릭스는 유튜브와는 다르게 콘텐츠를 시청하는 사람에게도 코인을 주는 방식입니다. 동영상을 시청하기만 해도 저절로 코인이 쌓이는 겁니다. 또 체인플릭스 플랫폼을 다른 이에게 추천하면 한 명 추천당 400 CFX 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인이 친구에게 알려줘서 많은 코인을 받길 바랍니다. 앱 설치 후 추천인 등록하기 닉네임은 BNZ2005를 꼭 적으셔야 혜택받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